알아듣고 하는데 갯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갯떡으로 보아들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내 맘은 크게 아는데 눈가 좀 말해줘요 아 라고 하는데 오르라고 두려워 아 라고 하는데 오르라고 두려워 아 라고 하는데 오르라고 두려워 쿵짝이 짝짝짝 손발이 척척척척 척하면 상천리 안 봐도 비디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답답한 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줘요 아 라고 하는데 오르라고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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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자를 끼고 산진 1순위 할부로 끄는 차는 2순위 못난다 선택해준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0순위 이리저리 세상사 힘들어도 내 맘의 0순위 바로 당신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대박의 로또는 1순위 도와든 적금통장 1순위 뭐든지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0순위 이리저리 세상사 힘들어도 내 맘의 0순위 바로 당신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1순위 2순위 필요없어 당신은 영원한 0순위 1순위 2순위 필요없어 당신은 영원한 0순위 이리저리 세상사 힘들어도 내 맘의 0순위 내 맘의 0순위 바로 당신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이리저리 세상사 힘들어도 내 맘의 0순위 바로 당신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1순위 2순위 필요없어 당신은 영원한 0순위 1순위 2순위 필요없어 당신은 영원한 0순위 이리저리 세상사 힘들어도 내 맘의 0순위 바로 당신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오마이 0순위 한글자막 by 한효정